아침에 일어나 하루가 밝고 이틀이 가도 붕붕처럼 어느새 벌써 엄지손가락 닮을 만큼 긁어졌네 손톱이 길듯 수염이 길듯 영양철을 가 불어난 맘에 잠을 못 자니 머리마저 빠져가네 잊지마 뭐 어때 모자를 쓰면 되지 뭐 직장의 동료들 한 마리씩 그 모자 한번 어울리네 어쩐지 요즘엔 사는 게 짜릿짜릿해 나만이 간직한 비밀이라 이렇게나 즐거워 하루가 밝고 이틀이 가도 붕붕처럼 영양철을 가 어느새 너무나 굵고 내 맘을 너무도 굵고 너무나 빨리 늙고 손톱이 길듯 영양철을 가 너무도 늦어진 밤에 너무나 불어난 밤에 참 또 안 와 아픽이 감아 이쯤은 뭐 어때 모자를 쓰면 되지 뭐 직장의 동료들 한 마리씩 그 모자 한번 어울리네 어쩐지 요즘엔 사는 게 짜릿짜릿해 나만이 간직한 비밀이라 이렇게나 즐거워 아멘아 라해 sla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